안녕하십니까 비즈의 똥개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 보시다시피 뭐가 보이십니까 메뉴 산다면 다 있습니다 네 그 엔젤 선수샵 이거 빨리 멘트 달려라 엔젤 선수샵에 네이버에 엔젤 선수샵 치시면은 과일청 많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그래 아 갖다 메뉴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반지판다도 나오니까 반지도 이쁜거 많고 타투 스티커도 많고 이쁜거 많으니까 오케오케오케 또 반지 어 잘했어 잘했다 똥순아 그래 그렇게 하는거야 그래 오심물로 추천 좀 해주세요 메밀이 총 3가지예요 메밀이 총 3가지 메밀이 총 3가지입니다 이거 맛있게 한번 뜯어야겠습니다 이 소바가 얼마 안되요 소바 한입 찍히고 이렇게 먹으면 되요 이거 와 이 corpses 이aley 했던사람들 세트라 다 not 수박 기 행복 김치를 방금 담은 것처럼 이하 여기 그저 아 진짜 여름 계절은 별미가 물냉면이죠 김치 좀 아껴 먹으려구요 다 먹으면 없으니까 근데 몸이 일종이네요 몸이 일종이네요 이게 뭐지 아 이게 쫄복귀 쫄복귀 아닌데 몸밀점이야 몸밀점이야 몸밀점이 안나 이거 쫄복귀 오빠한테 있는거야 어 아이고 왜 꼭뒤에라도 멸키감사해요 잘쓸게요 오빠가 장면을 잘해요 진짜 맛있습니다 다들 드시고 싶으시겠다 이게 몸이 고수 와 와 방금 와서 칭찬이 안왔을거에요 음 음식 분식집에서 샀어요 분식집에서 샀어요 김밥 나란가 오신분도 추천 한번씩 해주세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음 와 조합이 진짜 나쁘지 않네요 진짜 아 그래서 맛없는거는 없는거 같아요 다 맛있을거 같은데 쫄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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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이분이나 다꾸미 다꾸미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통틀어 들어주네요 통틀어 들어주네요 와 다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음 젤리 레몬청이에요 이거 진짜? 초보키에 머리카락 안 들어갔어요 응 저는 200일 때 200일 때 배울게요 아직 다 안 먹어봤어요 그것도 먹어봐야 된다 칼국수로 면이 초록색이에요 통칼국수나 다른 것 같다 칼국수가 아니 소보가 1바 칼국수가 2바 3바 4바 오빠 1바 오빠 이거는 좀 부풀렸네요 이게 네 너무 잘 끊어져요 이거 맞아요 이 비절떡겐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냥 억지에 먹지 않아요 맛있어 먹죠 소바 소바 아까워요 나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네요 이거 이걸 육수 좀 타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네 좀 시원하게끔 대모 미니만이 오랜만이십니다 이거 어서오세요 원래 소바가 좀 소박해요 원래 이게 네 진짜 만드시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날씨가 Reach 으흠 으흠 흠 쓰읍 ㄷ 양념장 매운 불식이에요 제가 항상 우울하면 울며 먹거든요 근데 어제는 울며 따로 시켜먹었습니다 어제떤께 우울했나봐요 다 왔다 물냉 매너주택 해주세요 사비자에는 반원 자제해주세요 후자사이님 별풍자나 감자에 다 있을게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조합이 진짜 나쁘지 않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와 메밀 이렇게 많이 먹는거 철미거든요 메밀 메밀전도 맛있고 메밀은 어떤 것들 다 드셔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메밀은 제간지는 어서 오세요 메밀 덤벙 맞어 먹어봤어 맛있어 아 제가 죽는다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소바 아 찍어가지고 이게 소바가 맞죠? 다들 막 모밀국수라고 하시길래 음 육구 민호만님 아 민호만님 감사합니다 아 육구 아 오빠 먹는게 모밀국수에요? 소바가 아니라 아 이거 뿜뿜 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봐도 이 떵개는 진짜 애교가 많은거 같아요 네 제 애모도 귀엽게 생겨가지고 애교도 많고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먹을때도 맛있게 먹게 하겠습니다 아 이게 소스가 있었네 아 이게 저자수스가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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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오신본도 추천 한번씩 해주세요 깜빡하시고 안아주시는 분들도 한번씩 해주세요 acing 주읍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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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시장 essay 쓰읍 해주세요 architecture 저 여луш tren 아니해요 짜증나 야 cient 불어먹기 바지락을 웬망해서 안먹는데 이거는 좀 커가지고 잘 먹습니다 네 바지락을 웬망해서 잘 안먹거든요 다녀오빠 먹는거 보시러 오셨으니까 오빠랑 같이 소통도 하고 이빨을 내일받게 했어요 네 진짜 맛있게 먹다 소리 봐요 옆에서 듣는데도 네 네 오늘 국수 파티입니다 면 파티 다 면이 들어가 있어서 와 티노덩치킨은 유튜브 들어가시면 DJ 떰깨라고 치시면 나와요 김치 올리고 치즈 에피소드 치즈 치즈 zo 치즈 양념이 또 먹어야돼 이거 먹고 운동해야됩니다 운동도 기가 막히거든요 아이고 오빠가 젓가락질 조금 서툴러요 저는 밥을 먹었어요 오 치킨물 치즈가 좀 더 많이 먹어요 매너채핑해주세요 매너채핑 안하시는 분도 강추 좀 해주세요 조금만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인사받아주면 언제 받아먹었죠 저희 전라도 화수사라에요 200키박수인데 아유 기모찌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잘쓸게요 와 이거 이거 맛있거든요 이거에다가 그게 있네 오뎅 과일정이에요 과일정 텔레레몬과일정이에요 저희 하루 3끼 먹어요 저는 200일 때 맨어치탕 해주세요 방사한지는 이제 130일 네 130일 아 지금 씻고 있는 겁니다 9월 22일이 200일이에요 음 아 달달하네요 그냥 파프리카드 파프리카드 완전 크다 오구탉 덮으면 항상 저한테 씻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를 많이 좋아하시나봐요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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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면도 잘 먹으면서 면도 잘 먹으면서 4초 3리 2칫하는거임이 아니라 님들아 맨날 세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제이는 이렇게 앞먹고 있는데 네 314개 아 누나 중기밥에서 하나 감사드려요 어이구 어이구 뿌잉뿌잉 잘 쓸게 감사합니다 아 기모프티 감사해요 내가 무슨말을 할려있지 면도티 아니 무슨말을 할려도 까먹었다 근데 그로 완전 생각해보시지 않아요? 생각하다가 안나면 해당 음 에스파이 네 깍두잘리님 뭐가 궁금하신거에요? 제가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네 그 초코파이르가 아니라 그 뭐고 1차로 삼겹살 먹다가 2차로 오일쓰 내가 60개 사는데 오일씨 특이하게 못 먹었어요 속이 느끼해가지고 예전에 몇창 오빵까지 달렸어요 그때 몸이 상당히 좋을 때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저 노래 자궁합처럼 정도 저도 잘해요 그때가 최고였죠 그때가 라면 13개 15개 끓였는데 13개가 금먹었어요 그때는 너무 그리고 2차를 꽃게탕에 공기 5개인가 근데 그런 물 너무 무리한 짓은 안하려구요 그래서 좀 거슬리다 이거 이렇게 맛있는데 바지락이 바지락이 오심만들 추천 한번씩 해주세요 똑똑 아이스 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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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초코파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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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썸머님도 힘내세요 화이팅 네 하이팡님 감사합니다 제일 맛있는게 초밥 초밥이 진짜 맛있는데 양이 너무 좀많이야 저는 이벤트일 때 같이 먹방 할거에요 이렇게 먹다가 바지알 꽃에 씹히면 진짜 좀 그러던데 오빠들이 지워줬어요 땅손들하고 오빠들이 지워줬어요 땅손들 어울리죠 30일됐어요 70일만 자면 200일되네요 오션분도 추천 한판씩 해주세요 푸트파이터요? 푸트파이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먹방 비즈에이지 푸트파이터 왜 합니까? 큰 오빠랑 같이 한 번씩 해요 숙먹어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하루 3끼 먹어요 하루 3끼 하루 3끼 먹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 오빠가 같이 푸드칼트 하면 오빠들이 핸디캡을 좋아하지가 않대? 아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진짜 음식들이 눈앞에서 사는건 진짜 기분이 매우 더러워요 진짜 배에 분명 들어갔는데 배의 느낌이 어떤 생각해보세요 진짜 기분이 매우 그렇습니다 비트엔 쪼끄는 적 있어요 비트엔 쪼끄는 건 엄청 고소해요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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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들선생님 와저보세요 이 떡볶이 국물찜 맛있습니다 다 비워줬어요 볶그릇이 빈 그릇으로 물티슈 아 잘먹었습니다 이상하니까 먹방하겠습니다 이상 먹방 끝 끝